길을 헤맬 때도 길을 걷다 걷다 보면 길이 아닌 길도 걷게 되죠 그럴 때는 가던 길을 멈출 건가요 그럴 때는 가던 길을 뒤돌아갈 건가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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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오르다 보면 많이 지칠 때도 있죠 아마 보고 걸어갈 때도 넘어질 때도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가던 길을 포기할 건가요 힘들지만 보기 말고 가요 힘들지만 보기 말고 가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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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도 가자 길을 더 걷다 보면 길을 더 걷다 보면 똑같은 길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걸어가요 그래도 나는 걸어가요 나는 걸어가요 airplanes 아멘